자 이제 목욕도 다 했으니까 머리가 짧아졌어요 씻더니 콩벌레 같아 깔끔하게 씻었어 그래 머리 땜빵도 생겼어 너 목소리 톤이 왔다 갔다 하거든 하나로만 해 그래? 가중 인격 다 엄마한테 반말하면 어떡해 너 저기 엎드려 뻗쳐 왜? 엄마가 말하잖아 가중 인격 같아 이제 나도 이제 독립할 나이야 그럼 해 너 독립을 하든지 방은 얻어줘야지 우리가 방을 얻을 돈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여섯 명이 살겠니? 그럼 다 나가든가 혼자 살게 야 이 뱀지야 아니 왜 이래 이 뱀지야 엄마 뱀을 엄마 그래 진아 형이 뭘 해줬어 우리한테 말 잘했다 나 돈 벌어야지 형이 엄마보다 나이 더 많으면서 나보다 너 같으면 나 누가 쓰겠니? 그걸 또 뭘 맞다고 이걸 또 아니 안쓰지 안쓰지 하는 건 인정해줘야 돼 내가 내가 집 나가면 내가 얘는 데리고 나갈 거야 내가 어디로 나가? 막내를 하나 정도 내가 베레멩이를 살 수 있어 베레멩이를 너를 말하지 마 데리고 나가서 넌 가만히 있고 또 얘 일 시키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왜 몰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자기 전에 게임을 해가지고 예! 술래는 소문 맡기 간단하게 하고 좀 자려고 뒤에 전구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알지? 키든지 끄든지 이거 뭐 많이 해봤을 거야 이걸로 해서 외친 숫자대로 만약에 불이 켜지면 제로 제로 제목 있다 알았지?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아 잠깐만 무슨 얘기냐는 모르지? 고! 그냥 하면 돼 그냥 이걸 눌거나 말거나 고무하면 돼 0부터 6까지야 형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돼 0부터 6까지 나머지는 다 알지? 준하는 아는 척 하는 거야? 아는 거야? 나 알지 4! 우와 나 왼쪽으로 갈게 개수가 나오는 거야 명수 개수가 명수 하나 둘 너 게임인데 좀 웃으면서 그래 처음 해봐서 그래 하나 둘 셋 왕따 왕따 준하 형이랑 명수의 왕따 하나 둘 둘 아 아 왜 이렇게 안 그래요 하나 둘 넷 우와 넷 넷이면 네가 맞는 거 아니야? 내가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거지 일단 진이 부터 하나 둘 셋 어? 네네씩 때리는 거야? 우리 엄마 고생하니까 하나 둘 셋 아이고 좀 세게 때려라 너무 아프다 우리 귀여운 마음 둘 만 안 때리네 둘 만 안 때려 둘을 왜 안 때리냐고? 둘을 왜 안 때리냐고? 이제 때릴 거야 좋겠어? 그대로 간다 빨리 해 하트 가봐 하트 쌩이 가봐 오우야 그래 하트 컷 어떡하 너 나도 야 자 야 형 좀 더 빠진 것 같아 나이가 있습니다 네 형 좀 되고 있으면 그래 밀어 밀어 칼구리 됐다 야 됐다 이게 형이 게임을 이해한 것 같아 됐다 하 오 오 오 하 이 아 아깝다 이 아 아깝다 지금 이 되지 않아요? 아깝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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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하잖아요 아깝대 자 합니다 이 내가 먹기에는 이 자기가 자기가 싫다 아깝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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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차피 이 와 이 이 이 아깝대요 아깝대요 왜 그러지마 형님 들으실래 아깝대요 왜 그러지마 아깝대요 아깝대요 야 이를 저는 아시죠 형님 게임이니까 이렇게 슬픈 누나 보지 마세요 형님 소리 지르면 한 대 더야 소리 지르면 한 대 더야 아깝대요 아니, 이거 소리가 안 나요. 아니, 이거 소리가 안 나요. 선도로 찍잖아요, 형.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내면 안 돼요. 손이 내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고마워. 아이, 톡톡 봐. 빨리, 보다, 빨리. 빨리 때려요. 따라와. 너무 아파. 또 혼자 논다. 이혁은 또 일 아니면 일. 분명히 혼자 논다, 이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경돌아! 경돌아! 웃어야 돼. 아니, 등 보는데 누가 막 주먹으로 쳐는 소리가 나. 웃어야 돼. 나를 차별하지 말아라. 진짜? 그럼. 바로 똑같이 해달라. 우와! 웃기게, 웃기게, 웃기게. 똑같이 해달라는 거야? 무섭잖아. 우와! 눈 소리가 안 돼. 무슨 소리가 안 돼. 꼭 때리는 장기도 안 보여. 잘 때린다. 잘 때린다. 잠시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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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 그거는, 더. 잘 때린다. 아, 잘 때려, 무기야. imiu. 짜자잔, 짜잔, 우리. 우기. 우기, 우기, 우기. 우기, 우기.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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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3! 아우 망했다. 진아 너... 아우 운동하는 거야 진아. 진아 너 앨범 두 번이나 걸린 거. 진아 아래케 끝내줘. 오! 정기 내려! 그렇지. 정기 내린다 이게. 야 살살했는데도 아파.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손바 운 돌여서 선택. 1, 2, 3, 3, 3, 3, 3. 어? 어? 지진미! 엄마 지진미! 이런 것 소 아닌지! 얘 Не? 진짜 아파. peninsula는 때린 거 보다 아파. 1, 1. 하나 더 아프고. 아프는 거 같으냐요? 1위 질러. 진짜 아파. 질러 버렸어. 어? 소리 질렀어? 어, 소리 질렀어. 한 대놈! 한 대놈! 도와드릴게요. 어, 풀 파워! 풀 파워! 풀 파워! 풀 파워! 다다다다다다! 뚜두두! 아오! 한 번 다시 까납니다. 와아! 얘는 진짜... 진짜... 와, 줄어... 나한테 고생하잖아, 양주!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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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양주 사준 거야, 지금 양주. 누가 사준 거야? 양주 사준 거야? 제일 약한 거 3으로 좀... 어, 진아! 야, 진아! 야, 진아! 깜짝이는 거 아니지, 깜짝이는 거 아니지? 야, 너무 재밌는 소리가 나. 어떻게 이렇게 쓰레자! 야! 야, 깜짝이는 거 아니지? 두 대도! 두 대도! 진아, 두 대도! 와, 진아! 야, 진아! 나 혓박해, 지금. 어떻게 해? 더 세게 때려야지, 그런 말은 못 나오고. 게임은 게임일 거야? 야, 깜짝이는 거 아니지? 야, 깜짝이는 거 아니지? 진아! 홍철은 세게 맞은 적은 한 분은 없어. 재서, 지금 팔이 싱싱해. 홍철은 흥은 모습 좀... 와, 진짜! 형, 근데 홍철이가 아까... 나 되게... 천천히... 그래도 왜 안되지? 게임인데... 아니, 지금도 내가 천천히 때리고 그러면 지금 처럼 하면 되죠. 어, 진짜. 야, 이거 봐라, 이거. 얼마 정도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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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어, 이거 너무 없잖아! 아, 이거 너무 없잖아! 어, 이거 너무 없잖아, 진이 같이 놀아, 진이 같이 놀아! 아, 나왔어, 아!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손가락, 손가락이 없겨. 손가락이 없겨. 잠시만, 잠시만... 미아, 벗어. 왜 그래.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언제 나왔어? 이거 주먹 아니에요? 두델 처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걸로요? 진짜 뭐... 아이고 홍철이 손목 시계 샀네! 손목 시계 예쁘고 샀네 안돼 안 돼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손목 시계 하나씩을 샀어 와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내가 감히차, 이번 게임은 엄마로서 제안한다 리 entrance 일맘봐 remg Gö brake 우리 어차피 이 게임 끝나면 잘 거니까 내일 일어나면 다 없을 거야. 엄마 화장실 마세요. 귀찮아게 하자고. 엄마한테 너 지금 뭐 하는 말 버릇장말이야. 게임이 그렇다는 거 아니오. 대신 6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한 대. 오케이. 다 동의하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 대박이다. 4. 예스. 뭐야. 나 이거. 저기 먼저 때려. 형 저쪽부터요. 저쪽부터 해주세요. 우리 당당하게 맞자. 눈 때리고 편한다. 이거 주름하지 마. 주름하면 소리 안 난다. 맛깔나게 때려야지. 너무 무서워. 빨리 해주세요. 주름 미르지 말라 그러면 더 아파. 빨리 해주세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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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나쁜데요 이거는. 이거 너무 할 것 같은데. 형이 게임이니까. 왜 딱 들어도 여기 있는데. 잡아놓는다 했는데. 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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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렇게 해야 해? 오케이. 한 번 더 해. 우리 이마이도 구멍이 있잖아.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전량이 딱 좋은 데가 없네. 잠이 왔어. 잠을 자야 자국이 없어지지. 부생이야. 이마 뜨거웠어 지금. 불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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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야. 엄마한테 야야 이러는 거 아니야. 불잡아. 불잡아. 한 번만 걸려라 진짜. 한 번만 걸려라 진짜. 한 번만 걸려라 진짜. 한 번만 걸려라 진짜. 한 번만 걸려라. 가. 둘. 이리 와. 둘. 이리 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야. 여기 있다니까. 불 나왔어. 아우 좀 게임이었으니까. 여기 딱 알았어. 잠시만. 눈 때려면 안 돼. 이마만 딱 건드려야 돼. 나는 그냥 이렇게 바로 갈 거야. 어 스핑크스. 어디 이쪽까지. 아. 어. 그 소리가. 아. 손이 어떻게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친구들이 게임인데. 가족끼리 게임이니까. 아 눈 때리지 않게 좋대. 저기. 손을 줬다 안경 멋있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이게 무슨 안 아파, 이거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이게 서류니까 그림자 때문에 겁나서 그러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치면 안 아파 시그닥이라고 하니까 어, 어, 미안해 그래, 엄마 이거 뒤통수 잡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어 골든, 골든 리마 어우 아이, 좋은데? 마지막이요 됐어. 3! 됐어. 됐어. 맞을 준비하고 괜찮았어. 맞을 준비하고. 때려 때려. 생수 좀 생수 좀. 물 물기야. 에이 물 물으면 안 돼요. 내가 청결하게 해서 저기 하려고 그러지. 아 짝 붙는데. 자 형도는 알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엄마 진짜. 자. 고통 없이 끝내줘. 엄마. 고통 없이 끝내주는 게 뭐야. 고통 없이 끝내주는 게 뭐야. 고통 없이. 아 차가워. 알았어요. 자 우리 형도니. 자 다음. 저는 이마가 크다 내가. 세게 치기 아니거든. 저는 이마가 넓어. 자 진아. 게임이니까. 내가 참 너무 이뻐하는 우리 명수. 명수는 한 번도 못 때려봤지. 아 이거 좀 좋은데. 명수는 내가. 명수는 내가. 명수 하는 거 아니야? 자 2초. 네? 아하하하하하. 나 제일 사랑하나봐.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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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아 근데 명수가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아 그만해요 엄마. 우리 형 할 거 많잖아요. 진짜 잘 따지는데. 한 번도 못 때리는 사람끼리 패자부활전 한 번. 그래 그럼 못 때리는 사람끼리 한번 해볼래? 3까지 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둘이 셋이 하는 건데 뭐. 자 패자부활전. 둘! 와 와 와 와. 둘! 나는 걸렸지 않았어. 나는 딱 예감했어.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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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야야야야 야야야 어 근데 저희는 다 때린 것 같아 저 다 때린 거 같아 엄마 엄마 진아 아까 이렇게 쳐줘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어 아니 안다고 몰라 아니 마지막이니까 아니 마지막이니까 홍철이 빨리 왔어 홍철이 빈자 먼저 0 우와 오 마이 갓 진아 이게 없었어 이게 없었네 아 게임을 하는데 이제 안잡고 이상한거지 아 말도 안 돼 아니 안잡고 충격때문에 아니 말이야 충격때문에 이럴 수 없다고 아 혼자 이럴 수 없다고 야 게임을 하는데 야 게임을 하는데 야 게임을 하는데 얘가 아저것이 말해 영수야 아니 게임잖아 응 안하면 또 못둘 야 야 알았어 하자 형수야 하자 알았어 말이야 네가 게임을 하는데 하는 게 없을까 영수가 이기걸로 해라 미안해 아 그래 내가 봤고 충격 때문에 나는 안 봤으냐 다시 한번 봐줘 진이 눌렀어 봤어 여기 눌렀어 우리가 학교를 가야돼 학교를 하나 어, 됐어. 안 되겠다, 물 없냐? 무서워해, 무서워해. 카메라다 부려. 참고 참을 거야, 어, 어, 끝. 참고 참고 참고, 어, 어, 끝. 끝, 끝, 끝. 왜 찍혀! 다시 빼. 다시 빼.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되잖아, 안 되지. 깔 이불인데 여기 올라가서, 니가 이거 쭉쭉쭉쭉 우리가 뺄 동안 이거를 쓰러지지 않고 이 위에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에요. 점프. 형, 뒤로 빼는거야, 뒤로. 하나,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고! 우와! 엄마! 엄마! 명수야, 입을 잘 깔아놔! 아이고, 명수가! 엄마가 다시 한 번 할게, 얘네들은! 중심을 잘 잡어! 하나, 둘, 셋! 이건 대박이다! 중심을 잘 잡아! 이제 하면 되겠다! 준아가 한번 해봐! 준아가 할 것 같아! 이건 안 떴는데! 상승세잖아! 무릎이 고정되어 있는데! 해봐! 해보고 안 된다고 해! 어이구, 재밌다! 어이구, 재밌다! 오, 좋은데? 이거 진짜야! 지금 고민하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아우, 안 떴는데? 아, 따고! 왜 이렇게 무대 옆에 좋아해! 이거 안 아프니까, 이런 걸로 하면 재미있네! 이거 안 아퍼, 이거! 이거 안 아퍼! 이거 뭐 감정사할 일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어, 연타 맞으면 감정사할 일도 없잖아! 아니, 아니, 이거 안 아퍼! 이건 안 아퍼! 이건 안 아퍼! 어, 진짜 해? 안 아퍼해! 감정사할 일도 없잖아! 감정사할 일도 없지, 이거는! 이거 진짜 안 아퍼! 야, 기분 나쁘냐? 재밌지! 즐겁지! 즐겁지! 하나도 안 아퍼! 아, 즐거워! 이거 재밌다! 소리만 난 거! 형! 방금 한 쪽에서 즐거웠어! 즐겁잖아! 웃으면서! 재밌어 보이는데? 과학적이지 않고, 시청자분들이 보는데! 과학적이지 않고! 이거 하나도 안 아퍼! 그래, 나쁘지! 야, 이거! 이게 나쁘지! 이게 나쁘지! 이게 나쁘지! 이게 나쁘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보는 우리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괜찮겠죠? 이거 안 아퍼! 이거 진짜로 안 아퍼! 떨어지면 지는 거야! 우린 좋지! 이건 진짜로 안 아퍼! 우린 좋지! 우린 좋아요! 아니, 소리만 그러지! 소리만 그러지! 소리만 그러는 거지! 기분 나쁘지 이런 것도 없잖아! 그렇지? 피해도 돼! 왜 안 피해! 피해도 되는 거지! 형! 안 아픈데 왜 이렇게? 안 피해도 돼! 형! 형! 카메라 2초 더 안 돼! 아마추호도 아니고! 아니! 아니! 안 아퍼! 소리만 그러는 거야! 그래! 그래! 엄마는 해봐! 아니! 너 앉아봐야겠다! 진짜! 아니! 안 아프다면서! 자! 자! 우리 가족 배젠탈! 예! 시작! 어, 좋다! 형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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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여기 무서워! 무서워! 웃는다! 장남아 웃는다! 장남아 웃는다! 형돌이! 형돌이! 3غ2bang! 형돌이! 끝! 형돌이! 응! 형돌이! 아깝고! 민혁이 어디요? 비계에 잡을 필요가 없어 준비하시고 시작! 시작! 저 자리가! 너무 빠르다 잔진 또 힘이 되는 건데 이기든 지든 나랑 한 번 하자 근데 이게 다른 방법이야 이거 상관없어 한 번만 하자고 한 번만 다른 방법으로 시작! 시작! 잘한다 나의 폭을 어떻게 때려? 나 진짜 못 박진다고 새로운 방법이야 남기도 하나요? 가위바위보 킥마우스 저 손 떼야지 카메라 지금 공격! 공격! 이거 맞지?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야! 제대 성님! 제대 성님! 잘해 잘해! 잘해 잘해! 킥마우스 오랜만에 맞을까? 저거 먼저 신고시할게요 형님 예상하잖아 호철아 예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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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할 수 있는게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만 놀랬잖아 예상할 수 있는게 가장 가까운 길이야 예상할 수 있는게 가장 가까운 길이야 엄마 이거 그만해 너 이거 안아 보니깐 소리만 들었어 아프거나 이렇게 안아 안 왔으니까 킥 시작! 악! 낯통оп 옳쫄라롱 옳쫄라 얘들아 자자 얘들만여 옳쫄라 공격! 이리로와! 옳쫄라 네가 잡아야지 자자 이제 자자 홍준님 잘해 솔리다 우리 가족 만세, 만세, 만세.